납축전지는 어떻게 재생할 수 있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재생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납축전지 재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납축전지는 전통적인 보수형 배터리에서 agm이나 젤타입과 같은 무보수형 배터리로 발전해 왔는데요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전해액 속의 황산이온이 산화와 환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납축전지는 충방전 과정에서 황산 납 결정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재생 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납축전지를 재생하는 방법은 크게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전기적 방식에는 고주파 방식과 저주파 방식이 있습니다 이중 물리적 방식이란 그야말로 배터리를 분해해서 극판을 세척하고 배터리액을 교체하는 방법인데요 제일 확실한 방법 같지만 공장으로 배터리를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화학적 방식은 배터리 내부로 황산 납을 융해시키는 재생액을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화학적 방식 역시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성이 있으며 높은 비용이 단점입니다 전기적 방식에는 고주파 방식과 저주파 방식이 있는데 그중 고주파 방식은 높은 주파수의 펄스로 황산 납을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고주파 방식은 복원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주파로 인해 전극판의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극판에서 떨어진 황산 납이 전해질로 복원되지 않고 침전물로 적체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주파 방식은 안전성이 높아 전극판의 손상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황산 납을 거의 100% 분해하고 지속적인 분해 효과로 황산 납이 재형성되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설치 후 3, 4주가 지나서야 재생 효과가 발생하는 점은 단점이지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저주파 펄스 방식입니다 낙축전지 재생 방식과 저주파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황산 납은 사용자의 충방전 패턴에 의해 쌓이기 때문에 저주파 방식의 상시 부착형 재생 방법 외에는 일시적으로 황산 납이 제거되더라도 곧 다시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리바이버는 저주파 방식의 특수 미세 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시 부착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황산 납을 분해하여 충전 용량의 증가와 수명 연장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값비싼 납 배터리 오래오래 사용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리바이버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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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이로 해결하세요 리바이로 해결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